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바울이 된 사울. 사도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을까요? 사울이 개명하여 바울이 된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사울이 개명하여 바울이 되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개명하여 아브라함이 되었고 사례가 개명하여 사라가 되었고 야곱이 개명하여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실상 그들이 스스로 개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바울의 이름은 처음부터 두 개였습니다. 사울은 바울의 히브리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사울.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찾아지다 요구되어지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태생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 히브리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의 모습이나 상황에 맞게 이름을 지는다고 합니다. 아마도 사울은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하고 얻은 아들이어서 그의 아버지가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혹은 그 당시 여러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환경이었을까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울의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찾아지고 구해지다 라는 의미로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길리기아 타수에서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로마 시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식 이름으로 바울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뜻은 작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역시 사울의 아버지가 사울이 태어날 때 작고 약하게 태어난 아들을 보고 작다라고 하는 로마식 이름인 파울로스라고 지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작지만 야무지고 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에서였을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교 사회에서 바리세인으로 활동했을 때에는 유대식 이름인 사울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총망받는 바리세인 청년으로 성장하게 되었는데 특히 가말리엘은 그 당시 이단 사상을 분별하는 탁월한 지적능력과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도 그의 스승에게 배운 탁월한 간별력으로 그 당시 유대교에서 이단으로 분류된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내는 일에 앞장을 섰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실상 바울이 여러 서신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진리의 기본을 든든하게 세워서 그 당시 영지주의나 이교도 사상으로부터 진리를 보호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지적능력이 하나님에게 수여졌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바울로 불려지게 된 것은 아마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판단이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바울이 되었다고 스스로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누가가 바나바와 사울의 이방전도를 기록하면서 1차 전도 여정의 시작부터 사울이라는 이름 대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큰 자 사울이 예수 믿고 겸손하게 되어서 작은 자 바울이 되었다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보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비팍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또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에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라고 고백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적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다라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사도가 된 그리스도의 종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스스로 자신을 작게 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단순히 자기 피하나 자기 겸손이 아닙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유대권 선교에서 이방인권 선교로 전환한다는 누가의 판단이었습니다. 바울이 유대권 이름인 사울을 사용하지 않고 로마식 이름인 바울을 계속해서 사용한 것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바울은 무조건 작아지기 위해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작아지고 겸손해지기는 했지만 세상을 향해서 유대권력이나 로마 권력을 향해서는 자신이 로마 시민이며 상당한 지위와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낮아지기도 했지만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를 높이며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기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신의 세계에서는 무조건 낮아지고 작아지는 겸손만 가지고는 결코 거들을 대항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불신의 세계에서 자기 겸손은 상대방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대항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마치 카멜레온처럼 변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악하고 거칠고 교만한 세력에 대해서는 강하고 담대하게 대항을 해야 하고 힘없고 천대받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흥율과 겸손과 사랑으로 다가가야 하는 것이 바로 뱀의 지혜입니다. 대신 비둘기처럼 거룩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당당함과 고고함은 거룩함을 바탕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함이 없으면 세상에 대해서 주눅이 들고 자신감이 줄어들고 악한 세력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고 세속과 야합하면서 불의와 불법을 행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악한 자들에게 악하다고 감히 말할 수 없고 죄인들에게 회개하라고 담대히 외칠 수가 없고 세속에 빠진 성도들에게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장당하게 선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월이 바울이 된 것은 겸손과 나자짐과 더불어 이교 세력인 로마 그리스 문화와 권력적 죄와 타락에 대항하여 담대히 나서기 위한 그리스도의 강하고 당당한 용사의 이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에게 나는 작지만 죄악된 세상인 로마 세계를 향해서는 단호하게 죄를 꾸짖고 생명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바울로 자신을 절어내는 놀라운 선교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에게는 그리스도의 종이며 복음에 갇힌 자이고 죄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에게는 한없는 사랑과 긍율과 눈물로 겸비한 자의 이름이며 이방인들과 로마 황제들 권력자들 앞에서는 예수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왕이시라고 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영적 그리스도의 군사이며 강한 용사의 이름이기도 합니다.